오늘 말씀은 보안의 소망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연극 무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포홀에 관한 연극이 시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그 표정과 몸짓으로 훌륭히 묘사하므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한 관객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를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그 십자가를 접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그렇게 해보시지요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관객은 십자가를 어깨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관객이 말하자 배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 역할을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가벼웠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극이나 가상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연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몸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개세만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곡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깊고 컸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당한 고난을 가지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그러한 죄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원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호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얻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 믿음으로 지켜야지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한 선행 또는 율법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룡이 되기 때문에 그냥 헛것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상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영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 부탁한 것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승천했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전하고 최종적으로 전해야 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로마 권력의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라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앞으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부활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몇 나라들이 있는데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이런 나라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조국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개신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만큼 잘 살다가 가면 됐지 무슨 천국을 또 바라느냐. 세상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선진국이고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됐기 때문에 그저 그 나라, 그러한 선진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천국을 바라느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한 복지제도 안에서 걱정 없이 공부하고 걱정 없이 일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일하기 싫으면 실업수당 신청하면 주고 퇴직하면 시설 좋은 양론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칩니다. 그들은 지상천국에 살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된 안락한 병원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노년에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락사라는 것이 있어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잠자듯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종교개혁의 원조인 유럽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자들이 조국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종종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죽기 전에 매우 두려워하며 만약에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재워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는다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정말 천국같이 변해서 모든 복지가 완벽하여 원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다면 천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장자를 치는 천사가 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패사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밤을 지새는데 한 가정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못 보고 실수해서 들어와서 우리 집 장남을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서 밤새 초조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두 가정이 장자재앙이 끝나자마자 모두 안전하게 구원받고 출애급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에피소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달려있지 우리들의 감정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나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나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받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피로 죄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마지막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꺾는 악한 불의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또 변질된 기득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고 불의를 깨끗이 씻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깨끗하게 씻는다.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의지하여 우리의 불신함과 불의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귀하고 자신을 세상의 불의와 탐욕과 더러운 곳으로부터 깨끗이 씻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 대신 윤회라고 하는 윤회사상이나 또한 의학이나 유전자 공학 냉동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죽은 자가 나비가 되어서 혹은 꽃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나무나 혹은 곤충, 동물들에게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은 죽으면 곧 하나님의 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을 받는 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우리 삶에 주는 매우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삶을 매우 가치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그 이유는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남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 국가 나가서 세계의 도덕성과 인간의 가치를 매우 높여줍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매우 소중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 빈부 귀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혼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도 또 그 영혼을 매우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귀중한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져서 함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 부활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나 조상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만 잘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보유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은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영혼과 육신이 잘 조화가 되어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결국 하늘의 영광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사회에 죄와 악이 줄어들고 인류를 파괴하는 악한 범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미혹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을 의탁하면서 평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오도록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열매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은 땅에서 다시 싹이 나고 메마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보라고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